했어요! 그때 족구 했잖아요 둘같이 족구 했잖아요 오빠는 자기가 머리 머리 머리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그분은 5이에요 아, 5이에요? 네, 5이에요 4년간 네, 그러면 축구 얼마 전달된 거야? 한 3년간 축구를 한 거거든요 네, 네! 3년이면 그냥 치긴 생활이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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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, 작년에 지금 꿈을 다 먹어요 정식으로 축구를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요? 저는 축구 교실 다니면서 네 네, 대회도 나가고 할 줄 알고 있는 거 혹시? 골이라는 거 말씀? 당연하죠 혹시 그 뭐지? 그 후보선이랑 대회를 나갔어요? 네 마트는 그렇지, 그렇지 저는 후보선스요 아, 대단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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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, 2번 먼저 나와드릴게요 아, 네 아, 우리 앨범인가요? 저희 앨범 형식적이라 왜 앨범이 무물입니까? 댄싱그보이 찬조 아, 우리 앨범이 무물입니까? 아, 우리 앨범이 무물입니까? 이 분 많이 달라졌어요. 저희 멤버들이 다. 다들 잘생겨지고 여기 리키군과 엘구 형이 욕됐어요. 진짜 멋있는 멤버가 있어요. 누구죠? 저 아니에요. 들어가시고요. 누구죠? 말해주세요. 네 말해주세요. 자기라요. 니엘이라고 내가 말해주세요. 천지 형! 난 하세요. 근데 뭔가 좀 어려 보이잖아요. 지금 남성미하고. 지금 남성미가 비교 체험 들어갑니다. 앨범 팬 여러분들. 이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지금 느끼십니까? 전쟁이 달라진 점 느끼십니까? 전쟁이 달라진 점 느끼십니까? 확 달라졌어요. 자 여기까지 한번 거짓말을 쳐봤고요. 네. 제일 멋있어지면서 저. 네.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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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주세요. 안 들어와요. 안 들어와요. 안 들어와요. 네. 다음 2분 나와주세요. 마지막입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좋네. 아이고. 아이고. 게임할 때 표정. 영화 볼 때 표정. 영화 볼 때 표정. 세 가지 나옵니다. 너무 어렵잖아요. 음악 볼 때. 하나 둘 셋. 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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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표정이고요. 네. 그리고. 영화 볼 때 표정. 하나 둘 셋. 네. 이거 같은데. 장면 있잖아요.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. 네. 무슨 장면이요? 무슨 장면이요? 액션이나 막. 눈을 띌 수가 없어요. 네. 그럼 게임할 때. 그럼 여기서 들어갑니다. 게임할 때랑 비교해주세요. 게임할 때 장면 조용합니다. 하나 둘 셋. 시간 좀 줘요. 너무 어렵잖아요. 네. 전 아역 배우였던. 네. 아역 배우였던. 아역 배우였던. 아역 배우였던. 자 게임할 때 표정. 하나 둘 셋. 빠악. 똑같습니다. 영화 볼 때 표정. 영화 볼 때 표정. 하나 둘 셋. 게임할 때 게임할 때. 하나 둘 셋. 빠악. 손톱장이 날 때 표정이야. 아. 아 One 셋. Oh, oh oh oh. I'm so cra ham, cra ham, cra ham, cra insane. Craham, crae, crazy. CraHH, craшь, cra grass, craim, craim. 다 끝날 수 없나 봐omme choose not taking care, 좀 봐봐. 다투만 내가 늘 기억해 울고 웃는 b pakai. bhand Втор E muchísimo. 바 tier 1